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나딩입니다 오늘은 뭐가 달라졌냐면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스킨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언니도 바꾸고 저도 바꿨습니다 언니 안녕 안녕 언니는 이렇게 컨셉을 파랑머리에 노란색 멜빵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 자케랑 똑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색과 멜빵에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다들 아시는 제 로나딩 캐릭터예요 이렇게 언니가 스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와 아주 이뻐졌어 이제 좀 사람 같아 맞아 귀엽네 이제 마크하는 느낌이 난다 원래 게임은 스킨빨이잖아 룩다리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거지 최종 컨텐츠가 룩다리잖아 그래 그럼 이제 상금 투구를 써야겠다 나도 옷 입은 거 봐줘 옷을 입는다 아니 이거 스킨을 만들 의미가 없잖아 그래 언니의 닉네임은 저 로나딩과 맞춰서 언니는 로나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언니를 부를 때 로나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 로나리 안녕 난 로나리라고 해 그래도 반가워 그래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 이제 뭐 해야 돼 우리 아 맞다 우리 그거 하기로 했잖아 아 여기다가 밭 만들기로 했지 그렇지 그렇지 지하밭 오늘은 지하밭 만들기 바닥에는 흙을 깔아야 돼요 왜요? 아 밭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물도 깔아야 돼요 물을 어떻게 깔아요? 어 양동이 나 양동이 있어 어디? 내가 들고 있어 양동이로 물을 퍼와 밖에서? 어 야 아니야 밖에서 펄 필요가 없을라 왜? 기억나? 아 내 방 부수면은 물 나오잖아 안돼 안돼 내 방 물난리가 됐다 Wenn thorough 밖에서 Zoe eras 짜배 저게 무슨일이야 저게 아他们 지금 여기까지 온거야 미친놈들 와 와 야 나 Dziękuję 네가 다 쳐다보고 있는거 없어 와 와..와..와.. 내가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얘네 따라서 이쪽으로 오네. 와..이씨 개무서워 얘네. 문 열면은 바로 화살새를 받겠지? 한번 열어볼까? 언니 쟤 화살.. 심상치 않은 화살 쓰고 있어! 쟤 보라색 반짝반짝거리는 석궁 쓰고 있는데? 내가 일단..와 야이씨 겨누고 있어! 뭐야! 그니까 무서워. 어떻게 우리? 일단 천장을 막아. 우리 포위당했다. 개묵했다. 오 간다 간다 간다. 어? 갔어? 아 천장을 막아서 갔나? 오 쳐다본다 쳐다본다. 어딨어? 오..오.. 장난안한데.. 먹을 거 먹을 거 좀 먹고.. 어떡하게? 내가 안 때리고 올게. 근데 가다 그러다 죽는 거 아냐? 우와.. 오..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화살이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언니 빨리.. 빨리 집으로 와! 어 언니 빨리 집으로 와! 어떻게.. 도와줘야 돼? 도와줘? 아니.. 안 도와줘도 돼? 그래.. 도와줘야 될 거 같은데.. 근데 나.. 칼이 내구도가 없지만.. 도와줘 가볼게. 얘 죽여가지고 칼을 뺐었다. 그래.. 오이씨 아프다. 오 죽였다! 오 죽였어! 얘..얘..얘..얘.. 얘 깃발 베고 있어. 깃발맨죽. 오케이 죽였다! 자진 유배라는데? 자진 유배? 자진 유배? 어때 그거.. 보라색 무기 얻었어? 안 얻었어. 그냥 죽었어. 젠장.. 뺄실 수 있는 게 아니었나봐. 아쉽다. 야 우리.. 갑옷 있어가지고 엄청 센데? 어 진짜? 흠.. 어 그러게. 나도 피 하나도 안 달았네. 그치? 응. 아 나 한번 여기서 떨어져 본 이후로 이 다리만 건널 때마다 심장이 아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검.. 우리가.. 무기를 좀 더 갖고 가. 철로 철..철..철.. 철 무기를 좀 더 만들어서 어? 어? 어 그래. 그래. 저기를 토벌 해버리자. 그래. 철검.. 너 몇 개 있어 철검? 나 철검? 이거 한 개 곧 있으면 터져. 두 개 만들어줘? 어. 그래. 가자. 지금 토벌하러 가자고? 그래 지금. 그래. 지금 우리가 엄청 죽여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오예이. 그러면은.. 퀵슬로 1번, 2번, 3번 전부 다. 어? 나도. 어 언니. 나 불길한 현.. 아까 걔네가 들고 있던 현수만 나 얻었거든? 이거 들고 있으면 얘네.. 우리 팀이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거 봐봐. 어 들어봐. 들었어. 뭐 아무것도 못하나? 뭐야? 아무것도 못하네. 티 안나? 나 들고 있는데. 어. 그래. 손으로 들고 있어. 으이 씨. 혼자 싸우는 중? 개워지네.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아! 나 한 4마린 거 줄였어. 이렇게 케 Jonathan 여ürü 죽였어. 저기 한눈 또 있네. 어. 얘네 빨리 살아나니깐 충분해. 빨리 살아나니까 집 안으로 Ethi bus. 이제 집에 온 정도 해. 어.. 아! 나 좀 곧 죽겠다! 안 돼! 어 도망쳐 도망쳐! 밥 먹으면서 도망친다. 오른쪽 위에 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얘네. 너무 많은데? 나 지금 두 마리밖에 못 죽였어. 피 회복 왜 이렇게 안 되냐? 익힌 돼지고기 먹는 중인데. 오우씨 여기까지 쫓아갔어? 나 지금 무빙 오지는 중? 신들림 무빙에 한 대도 못 맞히는 중? 어엉! 나무전 패가 나무 참나무로? 응.. 어? 어? 오? 으아악! 오! 죽을 뻔. 아니 언니가 뭐...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 언니 폭포 구경하라 그래서 왔더니 떨어졌어! 여길로!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겨우 살았니. 야 이게 그것이 뭔 줄 알아? 어? 설마! 여기서 space bar 계속 누르면 올라올 수가 있지? 오! 대박! 레전드. 오오.. 귀여워지는데 이거? 와.. 나 또 죽을 뻔했어 오, 무서워 밥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걸 다 없애도 그대로 있다고 배 쩌는데 집이 너무 위험해 오다가 다 떨어져 죽어쁜다고 아니 그건 너가 이상한건데? 아 울타리를 만들어 놓자 여기를 아 그래 좋아 울타리 만들어 나무를 많이 해봐 울타리 해놓게 알았어 근데 해 진다 자러 갈까? 그래 그래 어 그거 내가 열심히 다리 확장시켜 놓은 건데 아니 나무를 해야 예쁘지 아 나 그거 확장시키다가 죽었었다고 떨어져서 그래 아아 무서워 유령 나무로 나무가 없어 내가 나무 조금 키웠어 조금 일단 잠이나 자 그래 쿨쿨쿨쿨 쿨쿨쿨쿨쿨쿨ificial 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REAQ 얌냠냠냠냠 쿨쿨쿨쿨쿨쿨 으아아 아침이다 Festival 여기가 점프점프하는거야? 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 냠냠냠냠냠. 쿨쿨쿨쿨쿨쿨! 우와 아침이다! 아 여기가 점프 점프하는 거야? 얼구 걸어다시야지. 어디다 심어? 이거 지금 심은 거야? 응! 나 지금 밀 쉬야 씨랑 사탕 수수 있거든? 어디는 이렇게 심을까? 내가 심은 데가 지금 밀이야. 그래. 좋았어. 어, 여기도 밀어야지. 오, 점점 잘하고 있다. 됐네. 예, 드디어 농사다, 농사. 농사의 시작. 예. 잠깐! 구독해줄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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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